속보입니다.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하루 10회 이상의 미세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후지산 기슬계에 자리한 호숫물의 양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후지산 가와구치오의 수위가 근래에 갑자기 많이 낮아져서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지산가 3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학권의 화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긴급대피지시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긴급대피지시는 곧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학권의 화산은 하루 화산성 지진이 15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 8일 목요일은 보름달입니다. 2016년 해안도로가 침수젤 정도의 강한 슈퍼문 보름달이 뜬지 몇 시간 뒤에 남태평양 마누아트 근처에 파피아 뉴기니에서 규모 6.9의 강진과 중국 싱하이성 위수시에서는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 얼마 전에는 2016년 경주지진 혹은 90일 지진이라고 불리는 9월 12일 경주지진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8시 32분쯤 경상북도 경주시 남서쪽 8km에서 리터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978년 대한민국의 지진 관측이 시작된 후 한국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의 지진입니다. 따라서 12월 8일 보름달이 뜨는 날 전후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에 뜨는 보름달이므로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에 먼 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그런데 올해 2022년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의 강한 지진 발생 전에도 일본 동북지역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번에도 일본 동북지역 먼 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리쿠해역 앞바다에서의 규모 5.1의 강진입니다. 또한 1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깊이 30km의 얕은 지진 그 후에 이와떼 앞에서도 진원의 깊이가 30km의 얕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동북지역 앞바다의 지진은 대부분 진원의 깊이는 50km 정도입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얼마 전에 일본 지진학계에서는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얼마 전입니다. 이른바 동북지역 강진 발생에 대한 위험 경고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혼수 북부의 살리쿠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충격 가스나미 등으로 2700명이 희생되고 만 채가량의 건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에서는 발표를 했으며 특히 살리쿠해안으로부터 400km가량 떨어진 해역의 진앙에서 진도 8.6에 강진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5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몇 배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살리쿠라는 곳은 미야기, 이와떼, 아오머리 등 도쿄 수도 북쪽에 위치한 3개 현의 해안 지방으로 강진 발생 시에는 이와떼 현에서 약 2100명이 사망하고 호카이도를 포함한 4개 인접 현에서 6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으며 이 보고서를 보면 또 별도의 예측에서 살리쿠 해안에서 210km 떨어진 곳에서 진도 8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290명의 사망자와 2만 천 채의 건물 파손으로 1조 3천억엔의 강제적 손실을 낼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후 얼마 뒤에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해서 동북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지진 전문가들의 강진에 대한 경고들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진학자들은 살리쿠 해안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도 7.3의 지진이 만약 도쿄 중심부를 강타할 경우 그러니까 살리쿠 이후에 도쿄로 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 만천명이 사망하고 112조엔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후지산을 다시 살펴보면 후지산과 백두산 그리고 올해 1월에 발생한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 화산 대폭발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겨울에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후지산을 살펴보자면 1707년 12월 16일 겨울에 일본 후지산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이를 호에이 대분화라고도 부릅니다. 후지산 대폭발은 1707년 12월 16일 겨울에 발생하여 이듬해 1708년 1월 초까지 대규모 분할을 했습니다. 946년에 대폭발을 일으킨 백두산 역시 겨울에 대폭발을 했으며 백두산의 화산재가 강한 북서풍을 따고 동북쪽에 있는 일본 호카이도까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14일 역시 이번에도 겨울에 오세아니아 통과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약 만키로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의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솟았고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이 됐으며 해적 케이블이 손상이 돼서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화산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적 국가들에까지 전달됐습니다. 화산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화산 분투자 지수 vi도 4에서 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vi가 6 이상이면 화산폭발로 인해 분출이 된 화산재와 가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지구기온을 떨어뜨리는 기후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지산의 올겨울 대폭발 가능성을 높아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후리산 지하의 암맥지층이나 암석에 갈라진 틈에 마그마가 들어가 굳은 것이 많이 생기는 점이 후지산에서 일어난 가장 큰 최근의 분화인 1707년 대분화 때와 매우 유사하다는 경고 또한 있었습니다. 이 암맥으로 인해 후지산 지하에 300여 년간 분출되지 못한 채 누적이 된 마그마와 가스가 마치 풍선처럼 팽창한 상태로 보이며 지진 등에 의해 지각변동으로 암맥의 틈이 생기면 마그마가 분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707년 후지산 대폭발 즉 호에이 대분화 이전에도 1703년과 1707년 규모 파리 지진이 잇따랐고 그 충격으로 암맥의 틈이 생긴 것이 발단이 돼서 눌려있던 마그마가 산 중턱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작년과 올해 연속 발생한 후쿠시마의 규모 파리상의 강진만으로는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최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듯이 정말로 얼마 전 일본 정부 산하검토회에서 발표했던 대로 정말 치시마 해구에서 쿠릴 해구입니다. 규모 9.3과 그리고 일본 해구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 갑자기 늘어나는 전문가들의 난카이 트러프 지진 발생 경고대로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올겨울 후지산에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